안녕하세요. 세이카의 작방의 세이카입니다. 오늘은 4월 3일 샤잠이 드디어 개봉을 했죠. 제가 DC 히어로 무비를 다 모으고 있는거 알거에요. 그렇다보니까 마블도 마블이지만은 DC 히어로를 놓칠 수가 없어서 오늘 저녁 지금이지? 그러니까 4월 3일 저녁에 4DX 영상은 2D인데 좌석이 좀 흔들리는걸로 4DX로 지금 보고 왔습니다. 여기 표구요. 14,000원 들었어요. 비싸. 일단은 여기 표고 감독이 감독인 만큼 보이셔 라이트아웃 에나벨 감독이 감독인 만큼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게 참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일단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마블이나 DC 다른 히어로 무비들을 이 반지의 제왕이면은 샤잠은 해리포터입니다. 재미가 없진 않아요. 재미가 있는데 너무 그 어린이 시각 어린이 그 눈높이 아 뭔가 알 수 알 수 없게 막 싸움도 유치하고 이상하게 이끌어 가 아 뭔가 하여튼 그래요. 그 그런 거 있잖아. 그 EBS에서 꼭 딘동댕 출연에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의 스토리 전개예요. 하여튼 아 이게 성인들한테는 좀 안 먹힐 것 같은데 애들은 좋을 거에요. 애들은 애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성인들한테는 잘 안 먹힐 것 같은데 어떻게 에나벨 감독이 이런 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줄거리를 잠깐 보자면은 뭐 이렇게 잠깐 소개가 돼 있긴 한데 어 기본 줄거리는 그래요. 그 뭐지 주인공 남자 주인공 우리 어 애셔 엔젤 빌리베슨이죠. 빌리베슨이 고아 고아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여기저기 이제 그 양부모 집을 떠두는 거죠 어느 양부모 집 같은데 가출하고 저기 같은데 가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최종적으로 온 그 그 편부모 가족 아니 편부모래요. 양부모 그러니까 가정입니다. 거기 이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들어가서 뭐 살짝 부딪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잠의 힘을 얻기도 하고 음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엄마를 찾거든요. 나중에 그래갖고 아 이것도 배트맨 대 슈퍼맨처럼 엄마 때문에 얘가 각성을 해갖고 사잠의 힘을 일깨우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. 아 그 부분은 정말 다행. 나 보면서 진짜 심장이 조마조마했다니까요. 아 이것도 엄마 타령인가 싶어갖고 어 심장이 조마조마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. 다행히도 액션은 액션은 어 이게 샤잠 나중에 투나 쓰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샤잠 첫 번째 영화를 감안해도 액션이 좀 유치해요. 일단 이 샤잠이라는 기본 주인공 나이가 나이가 15살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액션 자체가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그런 액션이 아니에요. 아 그리고 볼거리가 조금 애매한데 볼거리가 뭐 변신이라던지 뭐 히어로의 힘을 뭐 히어로를 처음 히어로가 처음 되겠고 샤잠으로 변신해서 그 히어로의 힘들을 뭐 찾아가는 과정은 재밌어요. 분명. 원래 모든 이야기가 다 전개는 재밌잖아. 전개가 재밌고 그 다음 그 전개된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갈 때 살짝 재미없다가 결말이 재밌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개 부분은 좀 재미있어요. 이게 또 현실을 좀 반영한 게 이 샤잠 그 힘 찾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갖고 유튜브에 스쳐도 돼요. 아 참 여튼 그리고 여기 이분이 빌런입니다. 이분이 그 킹스맨의 그 그분이죠. 킹스맨 조력자.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인데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그래픽이 살짝 어설프어요. 막 되게 막 눈에 띄거나 막 되게 어설프 건 아닌데 뭔가 그래픽이 그러니까 이게 저해산 영화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분명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모자랐나. 그래픽이 살짝 그 CG가 살짝 모자란데 그거 말고는 크게 문제없다. 그래서 여기 본 평점이 지금 네티즌 6.83 관람객이 뭐 8.31 호평 비율이 71% 이런데 음 모르겠어요. 이게 어린이 상대면은 굉장히 잘 팔릴 것 같고 어린이 상대면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고 음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는 솔직히 못 주겠어요. 요즘에 그 DC들이 개인 영화는 참 잘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베데슈나 뭐 저스티즈리그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. 거기 그 걔들보다는 나아. 서세스커드 그런 애들보다는 나은데 아 모르겠어요. 그런 애들보다는 나은데 이게 너무 유치하다 보니까 이 유치한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음 웃기긴 웃깁니다. 뭐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없어요. 뭐 결말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없고 아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어 내 친구를 학교에 얘가 찾아내 학교에 어떻게 보면 찾아가거든요. 학교에 뭐 얘가 유튜브 스타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내 친구를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괜찮겠어 하면서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슈퍼맨 몸통만 나와야 얼굴 안 나오고 그러는 거 봐서 나중에 어 콜라보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쿠키 영상에 보면은 어 물고기랑 대화할 수 있어? 라고 막 이렇게 막 아직까지 능력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 대화하는 능력이 있어?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 나중에 저스티스 리그까지 생각한 건 아닌가 어 그런 부분이 살짝 느껴지긴 해요. 솔직히 슈퍼맨하고 맞짱 털 수 있는 히어로 중에 하나거든요. 차자미 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. 일단은 유치하다는 거 재밌다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 평점이 제가 생각하기엔 한 6 아이 되게 애매해요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6점밖에 못 줄 것 같아요. 좀 유치해요. 솔직히 내용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 보니까 음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아요. 유치한 거 말고는 근데 그게 그게 제일 크죠. 스토리도 유치하게 흘러가고요 애들 노는 것도 다 유치하고요 액션도 유치하고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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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튼 전 DC 팬이다 보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이 차자미 나중에 뭐 샤잠 두번째 세번째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뭐 저스티스 리그나라든지 아니면 배트맨이나 슈퍼맨 그 외의 영웅들과 같이 콜라보되는 나를 기다리면서 재밌게 즐기면 될 것 같아요. 뭐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줄거리가 궁금하시면은 그 블로그 보세요. 블로그들의 줄거리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. 사람들이 줄거리를 다 말하고 있어 끝까지 그 여기까지 새칼방의 새칼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끝